반갑습니다. 매어 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1월 31일이고요. 당장 다음주가 되면 어느덧 2월에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선생님이 개념 완성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흥분의 전도나 근육파트까지 달리고 있겠죠. 조만간에 우리는 유전파티를 공부하게 된답니다. 유전파티를 들어가기 전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게시판으로도 질문 그리고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제 개념 완성 패키지를 보며 연관에 관련되어 있는 궁금증이 나날이 증폭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관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험이 되는 셈이잖아요. 이 시험에 또는 이 안에 나오는 출제되는 부분에 어떤 선생님이 말했다,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 말의 근거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어찌 보면 제 목소리를 살짝 배제하고요. 교과서 그리고 EBS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등장해 있는 연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요. 결국 박지향이 이런 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라기보다는 아 결국은 교과서 안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구나. 올해 수능 특강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툭 하고 새겨놓고 나는 그렇다면 나의 수능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먼저 연관에 관련돼서 선생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조사를 했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 원래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에요. 2015 개정되면서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EBS 책이 등장을 했었고요. EBS 등장된 책 안에 들어있는 유전과 관련된 문제 특히 세포 주기였습니다. 세포 주기 문제 안에 A와 B가 함께 하나의 염색체 위에 들어있는 연관의 형태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A하고 B하고 D가 함께 들어가 있는 연관의 문제 그리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 세포 주기에서 A하고 B하고 small d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만났어요. 자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문제들에게서도 등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는 교과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과서는요. 금성출판사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는요. 문제 안에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위에 A하고 B하고 small d가 함께 놓여져 있는 유전자가 놓여져 있는 이런 걸 저희 말하는 연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 그대로 교과서에 놓여져 있는 부분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자 동화출판사 120페이지. 마지막에 비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120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 large e와 small f와 large g라고 얘기하는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잘 그려져 있는 것을 교과서 안에서 선생님은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자 연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풀어드리면요. 여러분 연관은 우리 사람의 유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에요. 연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 연관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사람은 염색체의 개수가 46개랍니다. 46개의 염색체인데 유전자는요. 2만여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만여가지라고 얘기하는 이 유전자가 46개의 염색체 위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개정된 이 교과서는요. 특히 유전 파트는 모든 초점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유전의 형질을 설명하려면 모든 우리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 보니까 이 연관이라는 이 개념을 배제하고는 형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 중에서는 맨델이 빠졌다라고 하는 걸 리콜 연관이 빠졌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관이라는 개념은요. 세포 주기 안에도 연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맨델 문제 안에도 연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다인자 문제에도 연관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가계도 문제 안에도 연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중에 맨델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맨델과 연관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자손 P1하고 P2 사이에서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은 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 문제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일 뿐 세포 주기와 연관이 함께 있는 문제, 다인자와 연관이 함께 있는 문제, 가계도와 연관이 함께 있는 문제는요. 사람의 형질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렇게 사람의 형질을 설명할 때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놓여져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수능 특강이 나왔죠. 선생님 눈앞에는요. 올해 수능 특강이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나 수능 특강이 나오길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수능 특강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열심히 찾아봤고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달라진 포인트가 몇몇 개 있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가 아니라 수능 특강을 분석한 또 다른 게스트 영상을 올릴게요. 오늘은 그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연관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수능 특강 안에서 들어있는 연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봤더니 자 이제 올해 EBS 내용에서는요. 정확하게 페이지는 145페이지입니다. 다인자 문제에 다인자 파트 문제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들어가 있는 선생님이 확대해서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자료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 자료 여러분들 이 캐스트 밑에 클릭을 하면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답니다. 자 그래서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파트 안에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EBS 수능 특강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실 선생님의 교재 중에서도 과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과하다라는 책 안에 다인자 유전 파트 안에 이렇게 방금 수능 특강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염색, 하나의 염색체의 여러 개의 유전자를 올려놓은 연관 문제를 수록해 놓았죠.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개념 완성의 교재를 계획했던 것은 작년이었겠죠.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과서들을 분석하면서 마지막에 이 연관의 문제를 과하다 책 안에 넣기까지 진짜 습한 고민을 좀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먼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그림을 개념 교재, 개정된 교재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벌써 이 과하다라는 책을 가져오면서 선생님 연관 빠졌다는데 왜 이 문제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고민의 결과 이 책 안에 넣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다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사람의 유전 형질을 역시나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 형질 안에는 다인자 특히 연관에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독립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평가원은 또는 EBS 출제진은 선생님이 고민했던 것처럼 다인자 파트에 연관의 형태의 문제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습한 고민 끝에 제 개념 완성 책부터 연관 형태의 문제에 다인자 파트를 넣었죠. 이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 안에서 확인했던 것이 연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눈으로 확인했답니다. 여러분 연관되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포 주기 공부할 때도 함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인자 파트 공부할 때도 연관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관이 빠졌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시고 이제 연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다인자에 나오는 이 정도에 대한 연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맘먹고 이번 2월, 3월 들어가는 유전 공부할 때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는 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유전 공부를 할 때 무엇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불안해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꼭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닌 교과서와 EBS에 출제되어 있는 근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바로 잡아서 열심히 달리길 바랍니다. 선생님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다가 꼭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수능 특강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박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